노 스크림? 노 스크림 돈 스크림 돈 스크림 돈 스크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스크림 우와 오늘 주자 김우중씨 아 저 근데 그거 빨리 끝내도 되죠? 네 해가 없잖아 한 18분가량 된다고 합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까? 노잼으로 옆에서 방해할 수 있어요? 네 방해하면 바로 바뀌는 거에요 바뀌는 거에요? 네 나 이러고 있을까? 여기 테이블 쳐가지고 소리 날까봐 근데 안 볼 수...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 안 보는 건 안 돼요 그럼 평가는 시청자 평가로 가야되나? 오케이 네 아니 여기서 소리가 울리잖아 시청자 그니까 누가 소리를 울렸냐 겹쳤을 수도 있고 말하니까 오케이 그래 시청자한테 맡기는 거 딴 데 보는 것도 걸리는 거에요? 아 딴 데 보는 거 딴 데 보면 안 그러지 무서울 수 있으면 눈 감을 수 있잖아 아니 깜빡이는 거 괜찮은데 2초... 1초 이상 안 돼요 아 그거 자연달성쟁이 깜빡이는 게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뭐... 만약에 눈 계속 한 3초 이상 감고 있으면 이거 여기 끼웁니다 그 A2쇼 보셨죠? A2쇼 예 낍니다 이렇게 A2쇼 그거 계양기인가? 계양기 이거 예예 이거 끼울 거 이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이거 그냥 시작하면 돼요? 예 아 근데 저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걸린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아마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야 보통 이런 게임은 소리만 지르면 돼 설명이 필요 없으면 없어 취합하는데 없어 일본어랑 영어만 있어 그럼 에잉 나 이거 난 커피도 여긴 안 놓을 거야 나 자 시작 시작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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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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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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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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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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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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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나까지 하면 종사할래? 아니 아니 재미가 없었어 게임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하늘도 없었어. 아니 우리 15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메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재미없어 하풍 만난다. 내가 할 통이다. 나하고 만약에 그거 하면 종식을 하는 거고. 아니 근데 한 번 했던 거 보면 뭐. 너하고 아니 아니 누가 충분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안 무섭잖아. 계속 이것만 해? 아니 내가 끝은 봐야지. 아니 그거 엔딩은 봐야지. 어떤 게임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말하지 마요. 그럼 말해도 되겠는데? 이런 거냐? 이제 말해봐야 돼. 적당히 안잖아. 양가짓말. 양가짓말. 좀 이따 가지. 바람가지. 바람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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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팔견이야. 왜 그러셩. 종수도 왜 그러셩.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우리 15분 동안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 말해 말해도 돼. 말해. 보니까 이게. 안 넘어가면 돼.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널널한데? 어 좀 널널하기도 하고. 좀 가까이 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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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다. 아니 진짜 이게 울릴까봐. 울릴까봐. 아 울려야 재밌지 또. 아니야 재미없어. 아 좀 울리면 어때. 아 이런 재미로 해야지 너무 널널해. 얘기해봐.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 그래. 이제 조용히 해.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보다는 확실히 민망하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배터리를 바꿔야 돼. 집으로 가서 허진같은게 찾아야되나 봐 핸드포도 없고 그러니까 알죠 알죠? 지금은 없어 배그같다 배그 배그 맵같은거 배그 맵같은거 집에 살아서 되게 되게 좌표가 나왔어서 저걸 해도 어디가야되지 여기 남쪽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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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따라갔대? 네 이 따라갔대 어디있지 게임이 치푸드나면 뛰어 근데 깨지면 뜨더라구 중간에 체력이 딸리나봐 체력이 딸리나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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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경계 지나가면 치켜지는거야? 아니야 어? 치켜지는거야? 여기다 튀겨지잖아 튀겨지잖아 반대로 봐야돼 중수투 내가 왜? 아이 씨 안 무섭잖아 치웠어 어 시작하면 다음 너 아니 이걸 왜 재미가 없잖아 게임이 재미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엔딩 봐야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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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지는데 거의 지나갔어 안 무서워 솔직히 오케이 이렇게 잘 모르겠어 Chuyzen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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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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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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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안녕. 아 blessings. 안녕. 하다 무서워 뭐야 똑같네 아까랑 같은 회사에요? 이 아저씨 어디서 봤는데? 유명한 사람 아냐? 소리 키워줄게요 소리 키워도 되잖아 해상도 올리라는데? 해상도? 해상도가 달라요? 그래? 다시 할까? 그럼? 해상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보고 720 인형 나오는 것들이 좀 무서워 처키 인형도 있는데 카피1이에요? 네 이거 카피요 카피요 오프닝 다 봐야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어떻게 스킵이야? ES 수놓으면 되지 않을까? 마우스 공들어 보니까 안 돼 뭐 보자 스킵이 안 된다는 게 공포야 그거 같아 아니 봐봐 눈까래가 높여 맞아 처키 인형 제목이 뭐지 그게? 그게 처키 인형이야 사탄의 인형 사탄의 인형 뭐 이거 있어 나름을 믿어 낙태 낙태 하는 거 그거 심으나 심으나 어 나름을 믿어 어 나름을 믿어 그거랑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전세를 고양이 무서웠어요 아 전세를 고양 내다리나 내다리나야 진짜 무서워 내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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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 플레이턴 야 사운드가 크니까 좀 무섭다 아이 소리를 쫙 켜야돼 대표 좋아졌는데? Find the flower 찾으래 어 꽃을 알았어 여기 찾았어 꽃을 찾아라 꽃을 찾아라 뭐 눌렀어 자 웰컴 볼게요 뭐 있나 영어밖에 없었고 무직키요 무직 이거 할까요? 1980 해보세요 1980 1920x1080 아니야? 1920x1080 정석 정석 자막 같은 게 없죠? 따로 없죠 뮤직사운드 올려요 뮤직사운드 많이 올렸잖아 더 올려? 다시 줄여도 되니까 이 정도로 네 됐죠 방감하게 가죠 됐고 됐죠 된거죠 그럼 어 안 바뀐건가? 바뀐거 같은데? 안 바뀌어서 안 바뀌어 어플라이를 눌러야 되나? 어플라이를 눌러야돼 위에 이거? 응 어플라이를 저 구석에 있냐 아 눌렀는데 왜 안 바뀌어? 바뀐거야 이제 나가면 바뀌겠지 이게 바뀐거야? 어 된답이야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뭐하는건데 이제 자막 체크한댔데 자막이요? 자막이 있어? 자막이 어딨어? 서브타이틀 아 있네 서브타이틀 또 잉글리시야? 잉글리시지 뭐야 걸렸어 고고고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다 아니까 스파하면 안되니까 점프야? 뭐야 걸렸어 안보여 이거 앞에 어두워서 뭐야 이거 앞에 안보여 뭐야? 아 이거 네? 안 움직이는데요? 아 이게 날라갔어 뭔지 모르고 뭐하는건지 모르는데 됐어 이게 뭐예요? 이제 움직여 찾아야돼 힌트를 찾고 퀘스트를 깨고 초반엔 퀴즈게임이에요 저는 너무 이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여유있게 커피 마시면서 관차 다리 딱 꺼고 처음엔 퍼즐? 그냥 간단한? 처음엔 퍼즐 퍼즐 이거 화면이 너무 어둡지 않나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없나? 따로? 이게 왜냐면 사실 거리가 멀어 실질적으로 여기 있다 라이트 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정수씨가 안 무서워하니까 갑자기 흥이 식네요 뭘 딴거 할까요? 아 너무 안보여 안보여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보이지 않나 왜 안보이는게 맞는거 같고 원래 안보이는건가? 아 이걸 풀어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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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힌트가 있지 않았어 요즘씨? 될 때까지 찍을거에요? 일단 해보고 까비 까비 색깔 힌트가 어디있구나? 자 노란색 손 이거 넘어갈수있나? 넘어갈수있어요 넘어갈수있어요 STUDENT 나이스 진짜엄보인다 들어갈 순 없어요 안 보여 저기야보여 여기는지금 들어오는데가 아니니까 아... 여기? 비디오 테이프 얻었죠? 비디오 한번 볼까요? 아이템에서? 넣어야겠죠? 넣어야겠죠? 어떻게 보는 거? 나중에 비디오를 본 데가 있어 아 따로 있어요? 여기서 보면 돼죠? 넣죠? 안다 안다 컴퓨터야 맥킨토시 안다 디스캔만 되는데 여기? 안 돼 안 돼 이거 옛날 컴퓨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행태를 찾아야지 아까 그 라이크 부우우 어 위에? 어 저거 숫자 아니야? 저거 순서야? 저거다 저거다 초...초분홍노빨 끝 초분홍노빨 끝 초분노빨 어 초분노빨 쉽죠? 맞아요? 너무 쉽지? 아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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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분...노빨 아 뺄 너무 쉽지? 비디오 테이프 가져가 아 비디오 테이프 수집가 오케이 어 너무 쉬운데요? 자 들어왔어 이제 여기서 뭐 할 거야 자 이거 완전히 이거... 어 너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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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넣어 어 틀어 오케이 프라이타 아 빵례에요 어 그렙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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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다 끼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건가 봐요 쫀매가지고 어깨 쫀매서 홀드 보스 캐논스? 쭈욱 쭈욱 아 멀리 있는거 이거 이용해서 뭐하는거 가제트 로봇팔 가져오세요 지금 멀리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뭐 이제 퍼즐게임이네 그렇죠 그렇죠 공포게임이 아니라 퍼즐게임 아니에요? 어... 공포가 가미된 공포가 가미된 퍼즐인데 어 대가리 뽑을 수 있어 아 빠삐를 만나서 저거를 뜯어버리세요 아 붙은 다음에 저렇게 할 수도 있구요 어 여러가지 기능있네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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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팩 요 그래팩 오케이 오케이 그만 보고 싶은데요 오케이 오 그래팩 오 그래팩 어 땄어 땄어 뱀 뱀 래프트 근데 우리 두개있지 않았어? 래프트 하나 더 찾아야지 비디오 테이프 하나 더 틀어줘 어? 하나 더 왜 안틀어 초록이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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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기에 가야지 아 초록은 초록이야 그치그치 이거 아까 보니까 두개 손 두개로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는거 같은데 왼손 먹었으니까 오른손으로 아 두개로 가져 이건가 오른손이 저거 빠바밤 아 오케이 미친 빠바밤 천책인가? 어디 열렸는데 빠바밤 어 플레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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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저 두개 해야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디 열렸나? 스파이더맨 저 새끼 움직일거 같은데? 아까 주인공처럼 있었는데 그리 얘 얘 건들지마 건들지 말래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쟤 이제 움직인다 빨간색만 구해오면 이제 시작이다 그치 빨간색 구여 팔 어디서 구하자 빨간색 팔은? 빨간색 팔은 어디서 구해? 초록색 테이프로 보면 나오지 않을까? 초록테이프 보는데 어디서 구차가 여긴 없는데? 여기는 아닌거 같아 여기는 구해온 다음에 오는거 같아 그러면 반대편이겠네 근데 반대편 아까 가봤는데? 있는데 못봤나? 짜장면 짜장뽕 여긴가 여기다 어디 어디있겠지? 초록색? 보여야돼? 초록색? 아니고 노란색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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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있어 초록색 저거 아니야? 저기에 어? 그냥 초록색이야 그냥 초록색 자아 나도 오랜색 기억이 안난다 그렉큼 더 펴펴겠네 아냐아냐아냐 기억 다 한다 정신 선생님 생각 안나면 말해 아 있어 없어 다 나 다 나 나 다 외웠지 말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쭉 잡았어 이걸로 뭘 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이 상자들로 가지고 뭐 쌓아서 올라가거나 뭐 그런 느낌이야 보니까 요걸 얻었으니까 요걸 얻어서 얻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과연 이 위에 뭐가 있나? 비교테이프가 어딨어? 아 답답합니다 이 방밖에 없어? 여기서 뭘 해야겠지 딴 방은 없어? 그런가? 아 답답해요 방 두개인데? 어? 거기 있다 아 찾았어요 뱀!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피에르 그리고 저는 플레이타임 코토이 팩토리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상자들로서 네? 네? 참 진짜 네? 해석 좀 해주세요 이제 그 트리거가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팩토리로 가가지고 네 대충 계속하면 돼요 그치야? 네 근데 초록색 왜 안줘? 광광온 느낌 빨간색 왜 안줘? 하나 더 줘야지 빨간색은 어... 저 펜에서 해야 되나봐 이걸 먼저 보고 진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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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했고 그럼 여기서 가서 뭘 하는 건데? 비드는 봤어 뭐가 있겠죠? 바뀌지 않았을까? 아... 뭐가 바뀌었구나 아니까? 혼란하네 바뀌었네 기억이 아니야 일단 기차가... 아 다니네 기차를 떼... 떼... 떨어뜨리자 기차가 떻봐도 그게 아니라 배우 어디갔다? 나 그... 관련이 없어 아까 거기 그 큰 인형 있는데 뭐 있지 않나? 아 집중 좀 해주세요 재밌는 게임이에요 왼쪽 답답하면 종수씨가 한번 하네 아냐 아냐 종수씨가 하세요 아 나 다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안 답답해 어 저기 있다 뭐가 있어 뭐 위에 저거 뭐야 아래 아래 뭐... 뭐 있던데 아래 저 아래 저 버튼인데 버튼 어디? 버튼? 여기 버튼 버튼 아냐? 버튼 아까 위에 뭐 누르니까 지지직 하지 않았어? 네 했어요 버튼 오른쪽 버튼 이거 말하는거 아냐? 아냐 아냐 거기 말고 아까 문 위에 뭐 딱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지지직 있잖아 거기 말고 저거밖에 안 들어가 저기 보 있다 저기 보 있다 그래 저기 저기 가봐 안보여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닌데? 너무 안보여가지고 모르겠어 안 열려? 여기 들어가는게 있는거 아냐? 정수야 니가 해봐 나도 모르겠어 너 어떻게 알아 정수야 니가 좀 해봐 나는 나 했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좀 해봐 버그 아니에요? 버그? 네 여기만 여기만 가운데로 왔어 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왔어 아니 이따가 넘겨줄거야 지금만 하는거야 퀴지만 아니 제가 근데 퀴지만 제가 산통 깰까봐 이런 말씀 안 제가 이래서 공포 게임을 안 좋아하거든요 진행이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공포왕이 퀴즈게임 아니 그러니까 이런 퍼즐게임을 제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전 약간 짝짝짝하는거 좋아 퍼즐만 풀어줘 지금 퍼즐만 딱 퍼즐거 아니야? 멘사잖아 멘사 상식은 떨어지지만 멘사잖아 멘사 멘사니까 근데 지금 멘사 아니야 정확하게 잘렸어 잘린게 아니야 왜 저 안보여 그리고 아까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예? 아니 퀴즈 빨간손을 찾아야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안에 그래서 저기 찾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빨간손이 여기 빨간손이 여기 있잖아 어 깜짝이야 네? 자기가 자기를 놀래 그리고 팍 땡겼을때는 빵이에요 이러는거야 어? 못 찾았다 열쇠있네 아 열쇠가 있네 뭐야 열쇠 먹었네 그 열쇠 어디서 열어 아까 뭐 저기 문중에 하나겠지 뭐 아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어 저 안에 가가가가가가 가 가 가 나다라마바사 열쇠 언제 먹었니? 오징이가 아까 먹지 않았을까?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준거 아냐? 아 그럼 거기서 준거구나 어떻게 했어? 써봐 옆에 옆에 열쇠 아템 아이템 아니 옆에 구멍 있어야 되는거 아냐? 열쇠 구멍 있잖아 여기다가 너 이 다른 문 찾아봐 가면 다른 열쇠 다른 방인가보다 어 그래? 여긴가 너무 어두운데 여기? 그니까 내 말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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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저기 손바닥 밑에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손바닥을 하는거야 여기 그럼 여기 안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여기 딱 봐도 여기야 여기야 빛이 여기가 아까 처음 열쇠를 쓰는걸 어떻게 쓰는거야? 아이템 그냥 쓰면 돼 비디오 테이프도 그냥 가서 쓰면 되더라고 아 그래? 그럼 안되네 여기 대면 되나봐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문이 아니야? 나 이거 깼었는데 어떻게 깼지? 나 이거 깼었는데 어떻게 깼지? 금고 아니냐는데 아니 여러분 해본사람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 나 이거 어떻게 깼지? 해본사람도 몰라요 여기가 공포인데 해본사람도 몰라요 가본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해본사람도 모릅니다 나 빠삐 빨 떨어죽었다 쟤 내가 말했잖아 해본사람도 모른다고 정확히? 버그야 버그네 이거 지금 버그네 이거 열려야 되는거 아니야 열쇠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 이 눌러도 안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 원래 열리는데 버그래 뻔따키래 뻔따키래 버그래 버그라고 이게 너무 깔끔하게 안 열리는데 그러게 이거 너무 안 버그 같기도 한데 우리가 모르는게 있는데 불이 봐봐 저기밖에 안 켜있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게임이 말이 안되잖아 그치 껐다 켜 껐다 켜 종수 종수씨 챕터2 안 했다는데요 다했어요 그래 왠지 얘기하고 있어 하지마 하지마 저거 보고싶다 종수씨랑 저 조우하는거 저 빠삐랑 아 쟤를 만나야돼 응 아까 서있던데 아 쟤가 왕이야? 쟤가 왕이야? 이걸 해 챕터2를 해봐 해봐 이거 해봤다고요? 종수씨? 해봐요 챕터2 안했죠? 챕터2가 빠삐플레이타임 2야? 아 2네 1,2,3야 아 그렇구나 어 그럼 나 안해 나 못했어 왜요? 무서우니까 이건 안해봤어 빠삐 죽은거 다시 부활시키더라고 아 쟤가 빠삐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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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빠삐가 아 걔가 빠삐투구 빠삐작이 해봐 몰라요? 음 에이 재미없다 공포게임 아 할라그랬는데 자꾸 막히네 다시 다시 원을 그럼 해서 다시 저거 해봐 다시 해보세요 빨리 해봐 다시 해주세요 아 나도 해 내가 플레이 로드게임 야스 빠삐작이 해봐 종수형 빼고 다니면서 솔직히 되게 지루하잖아 그치? 두 분도 지루하잖아 지금 아니 아니요 재밌어요 오 어디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네 이제 왜 왔어? 아까 여기야 봐봐 여기 아까 손자락을 해야돼 했어 이거 했잖아 아까 나왔잖아 여기 전기 들어왔지 열쇠 있잖아 열쇠가 너한테 있을거야 이제 열어봐 안 열려 해봐 열쇠 있어 아이템 썼어 썼어 열쇠 어디서 넣었지? 열쇠 어디서 넣었지? 이게 빠삐야 열쇠를 다시 먹어야 된다고? 열쇠 다시 먹어?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없는데? 안 움직여 아까 비디오 테이프 보고 나서야 이게 아 그래? 본거 보고 나서 오토 세이브지 인형 손에 있다고? 저기 있네 아 그래 내가 아까 이걸 했어 아 그래 아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온게 아니었네 아 뭐야 이제 열리네 뭐야 아까 왜 안 열렸어 그럼 벅벅벅 거봐 내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니가 바보가 아니야 아 그건 내심 게임이 바보지 내심 상처였어? 상처지 아 내심 상처였어 왜냐면 내가 얘 상식으로 이겼는데 아 내심 상처였어 맨사인데 맨사 아 맨사인데 이걸로 청소나 해라 아 빠삐 플레이 타임 내가 상식 있는 사람인데 침철단에서 그래도 두 번째인데 아 그러니까 나 내가 세 번째야? 상처였구나 어 상분도 잘한 거야 아 아저씨일수록 상처받아 그래 감성적이 된다고 상분도 잘한 거야 딱딱이다 망개예요 그래 파워 디벌트 파워 너 전기 충전했나보다 방금 그거 아니야? 전기 충전하는 거 맞아? 충전 중 아 이걸 가지고 연결 연결 전기로 연결 광선 니 몸이랑 몸을 니가 이제 전선이야 맞아 여기다 이렇게 딱 끼인가면 꽂아 오 이따 꽂아 완전 퍼즐게임인데 공포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묻었는데 방탈출게임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가야되지 않을까? 다가가 빵의 플레이 타임 그 아이오닉으로 가 여기 지금 제가 텔들라콜이 켜있잖아 아 연결시켜서 너 저기로 겹쳐 아 저기도 겹쳐 저기도 겹쳐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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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오오오옹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건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저 뚜껑 열어 어떤거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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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어 전기도둑 전기도둑 딴 데가 오 한바퀴 없더라고 한 바퀴 감았어 안전기 아 감아버려 그래서 여기도 감고 여기도 감아 여기도 감아 아까 가보면 똑같지 똑같이 감지 않아 지금 딴 데 가야지 제가 갔지 딴 데 가야지 딴 데 가봐야지 저쪽 있다 저쪽 아무데나 가봐 줄이 짧아 아니 길어 늘려 니 하반기 돌려서 그래 알았어 이게 빠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뭐 이렇게 힘이 다 있어? 빠삐 자기 맞고 굉장히 불친절하다 넌 해봤대 넌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멘사 아 이런 거 이미 하고 나면 있는 거야 멘사 포맷 멘사 그니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늘 수 있는 거야 사실 필요 없는 거 또 지우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전자기장이 있으니까 어 하이볼 이거 어? 열어봐 하이버러지라고 써있는데 하이버러지 볼타지 여기 아닌데 자 이걸 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또 버그 아니야? 또 버그인가?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이다 어 이게 좀 게이밍이 불친절하다 졸리지? 재미없지? 너 재미야 공포게임이 보통 이래 이거 나가나? 이게 이게 똑똑해야 재밌는 게임이다 하하하하 우리 멍청해 야 재미있기 쉽지 않다 야 개노잼이야 어 어 어 이건데 아까 거다 아까 여기였어 아까도 아니 보니까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야 재미있기 쉽지 않다 뭐야 이게 맨사인데 나는 맨사인데 왜 안 못해 맨사게임이네 이거 이거 맨사 아닌가? 종수 잘렸어 종수님 빠삐 2년전 영상 보고 왔는데 계속 욕하고 엄마만 찾으신 아 게임이 불친절해 그랬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수 있지 혹시 넥스트플랜도 있나? 이거 다음이요? 예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5분만 한번 기다려보죠 5분만 그래 기다려봐 내가 껴야되는데 이거? 우주기가 졌는데 아니 왜냐면은 퍼질만 깨준다고 쟤 퍼질만 아니 나 모르 아예 모르겠어 이거 해봤으니까 근데 경험자가 지금 이렇게 알았다 알았어? 경험해봤잖아 이거 해봤잖아 이거 왜 안 열려? 예? 이거 열어야 되는데 그거 열어 열어 뽑아 어 부셔 부셔 이거를 연 다음에 여기 전기를 연결하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네 그치 이거를 아까 여기다 전기가 연결됐잖아 가만한데 빛이 안나오더라고 그치 보급을 때 저걸로 잡하고 뜯어버려 엄마사진 아 이 코드를 어디다 끊는 거 아닐까? 잡히지 않아 어 이거 열어 밑에 아 아니네 갑자기 다시 전기 1번 가 아까 꽂아 아까 처음 꽂았던 대로 꽂아 그게 맞잖아 오브젝트가 상호작용을 하면 맞는 거야 그건 그치 이따 거기까지는 맞아 이거 빼지마 응 여기서 딱 붙여야 되는데 붙여 안 붙어 반응은 안 해 붙여 붙여 왔어 붙여 어디다 붙여 hands up 붙여 hands up 한바퀴 감아 짧아 이미 켰대 아 이미 켰다고? 가면 돼? 사실 아까 두 개 연속으로 켜지긴 했었어 아 그래? 이제 얘기해 어? 가자 그럼 어디 켜지면 변화가 없어가지고 난 여기서 뭐가 계속 하나도 나가는 길이 어디야? 저기 저기 어? 창틀 사이 어? 나가네 아 뭐야 있네 아 이거 처음이네 처음 거기 어 없어졌어 빠삐 빠삐 사라졌잖아 뭐야? 아 빠삐 여기 사라지 말고 문 열렸네 자 빠삐 봐봐 빠삐 봐봐 없어 빠삐 사라졌잖아 어 그래 빠삐용이야 빠삐용 빠삐용 됐어 택출했어 내가 알기로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가봐 가봐 아 다 알잖아 이제 뭐가 무서워 공호 공호학번이다 여기 공호학번 뭐하는데 공호학번 뭐하는데 이스백 공호학번 이스백 여기 몇 학번이야 봐봐 정수 긴장할 때 난다는 소리 어 수증기 수증기 정수 긴장 소리난다 어 어 어? 술술 풀린다 빠삐가 움직인다는 걸 아까 느꼈죠 아까 움직이는 거 보여서 그쵸 빠삐 지금 빠삐 뒤 어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없어 없어 빠삐야 갖고 있을 수도 이걸 왜 내가 해야 근데 요즘가 이제 아니야 아니야 퍼즐이 아직 안 풀렸어 퍼즐이 안 풀렸어 퍼즐이 안 풀렸어 오오 아하 어떤데 어떤데 잘해 잘해 빠삐 브레이크 비밀번호 381 점프 저기 뭐.. 손을 갈아끼는건가? 바삭地 저 무슨 색깔이 있거든요 동력을 획득했어 색깔도 있다 위에 있는거ische gimla 3개 4개를 다 찾아야 돼 저기 낀 거 할 수 있어 다 껴 다 껴 위에 2층 가서 가 가 가 잠시만 위에 어떻게 가 올라가 올라가 아까 위에서 떨어진 건데 다시 가 박스 위로 올라가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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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아니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데? 걸어서 돌아가 계단으로 열어 저걸로 옆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밀어 왜 안 해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종수야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절대까지 하는 애였잖아 올라가 그 다음에 너 빵이에요 빵개에요 드라나 선물땀 빨간팔!!! 사투배 어 팔이다 팔 빨간팔! 양팔이야 너 이제 다시가 가져가서 먹어 왼쪽 오른쪽 찡 가까이 가 이건 좀 짧네 쇼팔이네 길게 눌러봐 됐다 찡 오어어씌 극복해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무서울 게 없는데? 그냥 공장인데? 이거 진짜 솔직히 나 소신바를 해도 돼요? 왜 공포게임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거 왜 공포게임인지 알아도 모르겠어 그냥 그냥 핫프라이프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 게 없네? 그럼 가면 되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냥 여기 가는 바 못 가 못 가 미끄러지 않나 미끄러져? 요기다 요기다아 여기도 못 가 못 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여기다아 됐다 어? 빵예? 아까 거고? 짜잔 1번 오오 올라가 저쪽으로 가서 또 눌러 멀리서 두 개를 동시에 눌러와서 그치 여기서도 빠방 긴 거 그래서 이건 긴 걸로 하는 거지 빠 안 안 돼? 끝? 누르고 있어봐 됐다 됐다 빵 이게 애초에 안 되는 건가 봐 아 뭐야 이게 작용을 안 하고 있어 2번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어 2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 누르고 버그인가? 버그인가? 1번이 파란 손 2번이 빨간 손인가? 어 맞다 반대 아니야? 그런가? 1번이 파란 손 2번이 빨간 손 아니야? 그런가봐 1번에다가 그럼 파란 손을 낀가볼게 오케이 껴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인가? 그럼.. 그럴 수 있죠 1번이 더 길어지니까 가까이 가서 가서 쪼! destroyed 짠 디디 더 살짝? 괄이 줄 필요해 진짜 안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에임이 슈 돌리겠어 팔이 짤나봐 다시해야하나? 또 버그인가? 빨간걸부터 다시해? 잘 봐 잘 봐 예에요 아니잖아 연결했어 그 다음에 가 2번으로 그리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짧아서 못가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말고 올라올라 올라올라 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오고 쏘는거 아니야? 긍까 1번으로 해야돼 이걸 1번으로 하는거 아니야? 맞나? 1번으로 하고 코너 꺾은 다음에 짧은 빨간색으로 하고 내 말이 맞아 나 이거 어떻게 깼지 옛날에? 나 이거 잘했던거 같은데? 그땐 맨사였어 지금은 잘렸어 맨사에서 재미염 아니야 오늘 져서 여기가 회로잖아 여기 걸면 못올라와 걸어 할 수 있어 길이 어디야? 라면 뜬다 팔이 짧아서 안돼 그래? 니가 해봐 나 모르겠어 요가 진짜 모르겠어 너 바보인가 봐 어떻게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가 요가 어떻게 했지 옛날에 이거? 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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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로 올라가는게 안된다고? 어 안돼 거기 미끄럼틀이잖아 그러면 정면으로 그래서 돌아간거구나 응 어쩔수없어 거긴 아니야 벽이야 벽 오케이 됐고 와 올라가 올라가서 거기서 2번으로 연결 빵 안돼 왜냐면 더 밑에 저거를 열어갖고 와야돼 오케이 파워관료 더 2년전에도 여기서 헤매서 맨살 아니고 맨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알았다 종수야 알았어? 파악했어 아 나 2년전에서 여기서 헤맸대 종수야 끝났다 파악했다 깨도 되겠니? 깨도 돼 아니 가운데 올라가서 팔 뻐두면 되잖아 일부러 이러는거죠 오? 가운데 올라가서 팔 뻐되잖아 가운데 올라가서 팔 뻐되잖아 병건아 그래 무슨말인지 보겠어? 아 여기서 팔 뻐드라고 여기서 팝을 뻐라잖아 어 아 이게 어려워? 안된다니까 이게 이게 어렵냐고 앉어 앉으라고 안된다니까 날 바보라는거야 여기서 여기 동력으로 팔 뻐드라고 그래서 걸으라고 여기서 그냥 팔 뻐드라고 아니이 이렇게 뻗더라고? 아니이 이게 되겠냐? 이게 되겠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답답하다 팔이 짧아서 못가지 그걸 아직까지 못 본거야 팔이 짧으니까 안되잖아 에휴 병건아 어 잠깐만 어 나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알았지? 나 이제 못 참아 저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문제야 그래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시작해 아니지 병건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야 어떻게 어? 아 잘 봐봐 2번부터 시작하는거야 2번부터 시작이 안되지 1번부터지 병건아 내 말 들어봐 1 다음에 2야 병건아 1번 찍고 와봐 일단 1번 찍고 가운데로 와 1번 찍고 가운데로 와 아니 병건아 1번 찍고 가운데로 와서 내 말 들어 봐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아까부터 내가 답답해서 한번 너 테스트 해봤는데 너 안되겠어 이렇게 이런식이면 너 파란색으로 찍어 빨간색으로 찍어 파란색으로 찍어 찍고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스톱 스톱 바라봐 왼쪽 눌러 그래 찍고 있어 아니 찍고 아래를 찍어 왜 불 안켜져 너 왼쪽 찍고 있어 누르는게 안돼 누르는게 안돼 됐지 누르는게 안돼 됐지 자 2번 찍어 2번 찍으라고 2번 찍으라고 되는거 확인했잖아 안된다니까 찍어 앉아 내려가지마 앉아 앉는게 없어 컨트롤 안돼 되잖아 찍어 안된다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냐 찍어 안되지 어 됐어 그럼 이거 이제 속어법으로 이거 안되는거야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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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 내 생각에는 여기 있잖아 이거를 감고 가야돼 어디로 감아 감아 팔이 꽤 길어지잖아 이걸 감아가지고 돌려가지고 가는거야 아니 봐봐 1번 다시 찍어봐 나 이제 알았어 진짜 알았어 빨간색부터 해보자 찍고 나 어디로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2번 보지 말고 1번을 봐 그럼 1번 봐 1번 찍어 1번 오른쪽 봐 찍어 아 나 알았다 여기서 그냥 찍으면 되잖아 내 말이 뭐야 왜 돌아가냐고 내가 그 말 한거야 저기서 찍고 찍고 아니야 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거기 말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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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려가서 벌고 벌고 이쪽으로 뻥을 수 있어 그렇지 그래 내가 그 얘기 한 건데 왜 못 알아듣냐 왜 자꾸 가서 찍을라 그래 가운데서 찍고 찍고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진짜 종수야 야 뭐지 뭐야 답답하다 진짜 이걸 몰라가지고 안되겠다 맨사는 내가 가야겠다 종수야 비상이야 준비해 비상이야 준비해 비상이야 비상이야 준비해 비상이야 준비해 빨리 나가 뒤로 쫓아온다 안 움직여줘 뒤에서 뭐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컨트롤 점프 스페이스 알트 엔터 애프터 F1 F2 위에 봐 하늘 봐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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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뭐야 되네 어 이걸로 되는데 뭐가 있나봐 가 뭐야 점프 점프2 어그네 아 되네 아 되네 이게 안 먹게 아 이거 뭐 뭐 그 덮치면 안 되는 거? 뭐 펑션이 켜져 있는 거 같은데 펑션? 펑션 함수란 뜻 있어? 이거 표시가 안 돼 있냐 게임이 공포 게임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키보드 문자예요 키보드 이거는 공포 게임이 아니에요 아 됐다 이건 그냥 퍼즐 게임이야 순수 아 이제부터 나와 길찾기 게임이야 이제부터 나와 아 근데 나 멀미난다 3D 울렁증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아 공포가 무슨 공포인지 알아? 우리 능지가 공포야 지금 우리 지능이 공포야 아 근데 진짜 토할 것 같아 3D 울렁증 아 그래요? 같이 움직여 그냥 같이 울렁증 안 나게 그거 알죠? 멀미 안나는 거 아세요? 멀미 안나는 거 알죠? 차가 이렇게 덜컹거리니까 멀미 나잖아 덜컹거릴 때 같이 덜컹거려 그래 제자리를 위치해 아 뱀 생각도 못한 방법인데? 그거 약간 그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거기서 점프하면 살아남는다는?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 빨간 빨간 테이블 아실만한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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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봐봐야 할 수 없지 이 템 없어 찾아야지 ations 눈집게임이죠? 땡겨 손잡이 있잖아 딱 봐도 빨간 테이블 오__ 빰 손진 거? 일단 찍어 자꾸 생각해 왼손이 됐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네 왼손 오른손 다 정해주네 2번 cou contractor 땡겨 땡겨 저금 땡겨 저 손잡이 땡겨 오 어.. 미친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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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2번이 어딨지? 아 여기까지 아 이게 왜냐면 전선을 감고 가야 돼 일단 나 볼게 아 땡겨지잖아 땡겨지잖아 그 다음으로 올 때 다시 시간 지나면 돌아와가지고 이후에 올라타는 거지 어때? 좋아 좋아 안돼 근데 2번이 어딨어? 다음 거 찍는 게 어딨지 알아야지 다음 거 찍는 거 찾았어? 일단 가 일단 가는 거야 다음 걸 알아야 계획을 짜지 풀면 어떻게 돼? 낮이니까 일로 가실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전선을 여기 땡길 수가 있네 아 땡겨 봐봐 땡기고 땡겨 그리고 다시 일로 가서 풀어 다시 최단 기간으로 그치?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로 가 이거 개판 됐어 이거 풀고 응 여기서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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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되지 왜냐면 기둥을 감고 가야되죠 기둥을 여기랑 저기 2개를 감아야되 감았는데요? 2개잖아 아 2개 아 이거 완전 퍼즐게임이네 감아 감아 여기서 감아 감아야지 뭐 눈을 감겠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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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여럿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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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어 빵이에요 어 아래 밑에 뭐가 됐어 열쇠 준다 전기가 뽕 지금 니드 니드 뭐라고 했거든? 이제 니드 이제 됐죠? 파워 온 파워 온 안 눌러도 된 거 아니야? 어? 이미 온이 된거야 전기 들어온거야 그래서 친구를 만들 수 있어 만들어 친구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기 저기서 친구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깄다 어휴 휘 이자 3두룸조나 토할 것 같애 일로 가볼까? 멀미나 멀미 무서워 저 반대쪽 입구가 있지않나? 아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 너무 못해서 나 그때도 여기서 헤매인 것 같은데 들어가는 길이 있을거야 이건가? 어 잡아 어? 레버 올려 땡겨 땡겨 빵 오른쪽으로 빵 같이 두 손으로 빵 아 이거 잡고 잡고 두개 양손으로 잡아 왼쪽 잡고 오른쪽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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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치마 어어 맞을 수 밖에 없나본데 놓치마 어어 어어 잡고 잡고 어어 풀어 풀어 하나를 누르면 풀려 하하 자동으로 풀려 자동으로 답답하네 지금 뭔가 작동을 안하는 것 같은데 버튼 눌러야된데 이거? 어 왜 안될까? 왜 안될까? 눌러 일로 손으로 아 1호를 누르는 겁니다 아 2호를? 안되는데 눌러봐 됐어 와.... 오오오... 그렇지 헤이아 헤이아 헤이야 나 안움직여 어? 야, 제가 목분다 친구 만들어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괜히 보고있는데 아닐 것 같은데 키보드가 뭐 움직여있나? 키보드가 좀 이상한거 같애 키보드가 좀 이상하네 왜 안돼? 그거 움직여야돼 왜냐면 이따가 키보드를 막 써야돼 키보드 버그 아니에요? 키보드가 자꾸 끊기네 키보드가 안되면 진짜 배터리 없는거 아냐? 아 그런가? 어 배터리야 없어? 없어 있어 이래서 내가 무선을 씌워 나도 그래서 유선만 써 나도 이어폰도 무선만 써 나 패드도 무조건 유선 유비아들 유선 아니야? 맞아 유비아들도 유선이잖아 그 유선 멍청하잖아 설정가서 모션블럼 끄라고 해주세요 그럼 멀미 안나면 헥 딱꾹 찌른다 하품은 약간 긴장하면 무서우면 안돼 모션블루 아 초기 아 아 소리와 아 아 조금만 틀어냈어 아니 할게 할게 딱 봐도 저거 초기화 시키는건데 몰랐어 몰랐어 모션블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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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위에 봐봐 해상도 해상도 됐고 자막 자막 자막해야죠 위에 뮤직사운드 올려야죠 한 70까지 올려야죠 80인데 이거 됐어? 아 좀 더 돼 살짝 부족한거 적절해? 오케이 그 어 된다 왜 당겨지지? 통기야? 왜냐면 저걸 열었쟎하 오오오오 뭐 나온다 어 합쳐지는거야 얘네가 합쳐서 이제 되는거야 그 인형이 같이가, 같이가 이, 뭐 좀 들어볼래? 아, 정순환 나 살짝 안 들게 이러면 이따가 쟤네가 합쳐도 나올거야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잘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죠? 움직여봐봐 움직이는데? 이게, 되다가, 안 돼 안 되다가 돼 찜 바꿀까요? 지금이라도 바꿀까요, 빨리? 바꿔요 지금이라도 바꾸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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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아 이게 자꾸 긴장하면 하품이 나와나 그 중건층 아니에요? 아까 먹은 것들 아뇨 아뇨 저 맨날 공폭기 말자마다 하품해요 그럼 저 냉면을.. 처음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 무서우니까 하품하는 거 아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무서우면 사람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하품을 한다 하품하는 거 멀미 증상이래 그렇다니까 산소 부족해서 맞아 다음에는 공포게임 할 때 그거 산소 스프레이를 하나 다음부터 공포게임을 안 할 거예요 구배하고 와서 제가 옆에서 하품할 때마다 산소도 안 움직여 아 기다려 보세요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안 움직여 제발 했죠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오 오 키보드 꽂은 거 쓰시네요 오 조순씨 거꾸로 놨잖아요 니가 놨어요 오 오 후후후机 더하기 빼기 맞춰서 넣어주시고 진짜 나 한 더하기 빼기 이거 반대로 돼 있는 거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본다 더하기 빼기 요즘은 워낙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거 근데 얘 부족할 때 침 바르면 되는데 어 인형 먹었어 어 친구 evaluating 먹었어? 응 봐봐? 친구 봐봐 게- 친구 먹어. 친구 먹어. 강아지네. 이거를 어따 놔야 되냐면 내가 기억해. 여기다 놓는 거야. 아 . 그래서? 엄마! 눈이 열리잖아. 이제부터 네가 해. 휴가 해야죠. 아니 내가 줬어! 아니, 아니. 퍼즐이 남았잖아. 아니 끝났어, 퍼즐. 여기부터 공포야. 아니요. 아니야, 내가 알아. 아, 퍼즐이요. 나 스포로를 해! 스포으로 한다! 아, 스포로를 해! 빨리 해줘요. 아니, 나온다고, 여기서. 나 안다고. 알으면- 조수씨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공업본도 기다렸는데 여기까지만 내가 아 좀 가세요 빨리 뭐가 무서워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무슨 공포야 앞으로 가세요 더 앞으로 가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엄마 이거 봐 나온다니까 내가 내가 온다고 내가 빨리 쉬마요 쉬마요 빨리 가 이리 오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망가야 돼 쟤를 3D 아 나 이거 못한다고 아 나 안해 니네 아 나 다 깼다고 안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거 전을 왜 구웠는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한 시간 했다 한 시간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야 뽑았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야 하나 뽑았다 아우 힘들다 아 어머니를 왜 이렇게 찾아요 빨리 하자고 아시죠 아 이거까지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아는 거라고 나는 이거 아는 맛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여기 나온구나 이래부터 진짠데 아는 맛인데 왜 아는 맛인데 저도 아는 거 무서워서 빨리 빨리 이거 하나 보려고 우리가 그래 너야 한 시간을 퍼즐을 했네 그래 근데 근데 한 시간을 했는데 기억을 써 만족도는 있다 어 아 이거 하나 때문에 형 왜 거기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야 제가 쫓아오고 그때 저 군대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근데 아는데도 놀래요? 아 무서워 아 무섭잖아 아니 그냥 사람도 아니잖아 이게 그냥 어디로 가야 돼요? 인형 아니에요? 돌아가 쫓아오잖아 그럼 저 밑에 구멍이 열렸어 오른쪽에 저기 저기 쫓아오는 거에요? 어이 봐봐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앞으로도 나오는다고 아니 사람도 아닌데 이게 니가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니까 이게 되게 얄반다니까 무서워 죽겠니 피지컬이 필요하다니까 순발명으로 길을 찾아서 도망간다 말이 안 된다니까 게임이 개 같다니까 여기도 왔네 쫓아올 거 아니야 멍청아 뒤로 아닌가? 뒤에 오잖아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어떻게 그럼? 차? 뭐 잘 도망가야죠 뭐 잡힌 거 아니에요? 역으로 가서 그래 이게 못 가 여기 못 가 여고 너 죽는 거야 그러면 흐흐흐흐흐 오지마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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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까지는 가도 되고 여기서 물 찾아야 되나 보다 이 바깥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그렇지 여기 있네 바깥에 이거 좀 킬까? 그 뭐지 블라이트를 밝기를 좀 킬까? 너무 안 보이는데? 음마 어디로 가죠 아이씨 노트 노트 하지마 못 올라가지 으아악 아 진짜 야 죽으면 한 번씩 하자 죽으면 여기서부터 죽으면 한 번씩 가면 돼 나 나 나갔겠으니까 음마 아 진짜 미친다 음마 꼬부게임을 해 나 안 한다니까 아니 아까 우리가 불효자라고 했잖아 효자네 엄마를 엄청 찾네 효자야 효자네 효자야 나 안 할 거야 효자야 갈 길 좀 아 여러분들 정수 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끝나고 일로 나 없어졌으니까 아이 같이 해야죠 멀미나 나 3D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요 효자야 정수 효자예요 엄마 와 아 왜 자꾸 올해도 어머니를 찾아 가서 어머니 근처사신 기신이 와요 좀 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 여기로? 여기로 도망가는건데 도망갔다가 컵에 틀어서 뒤로 가면 되게 느려지고 느려지고 적당히 가다가 여기 또 앞에 기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못 찾는 거잖아 그죠 저 앞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뻗가네 여기서 왼쪽으로 뻗가네 가서 여기서 문제잖아 올라가고 여기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긴가? 왼쪽 본드 본드 근데 여기서 또 나올 거잖아 나왔던 거 같아 나오면 다시 돌아가네 너이씨 아니 아는 맛이래요 아는 맛이래요 저기서 어디로 가야 돼?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게 되게 얼반로 가면 안되나 봐 저기로 가면 안 되나 봐 아 절로 가면 안 되나 보다 왜 담아 아니 돈 틀라고 써있었잖아 가지 말라 뜻이잖아 돈이면 가지마 돈트 돈트 한 번 더 할 게 빨리 할게 중소할래? 아니 아니야 타먹어서 할게 다음까지 다 뭐 다닐 토막 같은 진짜 나 그래 오바이트 할 수 있잖아 오바이트 하고 오토바이 어머니 찾고 자 갔다가 오른쪽 가 왼쪽 가고 띠어.. 아 띠래 띠래 근데 거기 지나가려고 상관없는데 확 나와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가서 여기서 여기서 걷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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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돈이잖아 근데 돈이면 그냥 직진인가봐 직진인가봐 던전은 괜찮아? 여기 아닌거 같애 아 여기도 안 나오네 아까 거기가 막혀가지고 자 정수해 아는 맛이잖아 공략을 알거 아냐 한번만 해봐 그럼 내가 여기방으로 놔둘게 안돼 안돼 종수해 아 왜그럴까 의중에 할거면 내가 가야지 진짜 결혼자 가야돼 결혼자 보여줘 안 보면 되잖아 실력으로 극복해 개짓거리들 하고 있네 아니 안 걸리면 안 무섭잖아 니가 한 수위야 쟤라고 안 무섭겠어? 쟤도 무섭지 쟤도 이제 태어났는데 쟤도 이제 태어났어 메이크의 프렌드라 뛰어뛰어 빠른데? 왼쪽 가 여기서부터 오른쪽 없어 아 이게 느려서 내가 잡힌거야? 진짜 어떻게 하되 빨리 가야돼 느려서 그런거야 내가 어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잘하네 역시 경험자다 오오 안잡혔어 안잡히면 무서울일도 없어 맞아 실력으로 보여줘 안잡히면 무서울일도 없다 잘하네 아니 이게 절박해야 실력이 나온다니까 너랑 나는 암국에 으악 저기서 밑으로 가면 된다 저기서 밑으로 가면 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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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왼쪽으로 안무섭하네 안무섭잖아 기본 빠르게 해놓는거 안되나? 기본을 빠르게 하면 되잖아 굳이 느리게 아까 거기서 아래로 가면 된다고? 나도 못해왔어 다음 오토세이브까진 가야될거 같아 아직 아직 안났어 안났어 나오고가야지 이거 좋아요 난 지랄 몰라 개못하네 종수가 한 번? 너도 안 했어 아 왜냐면 개못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그러면 자 이렇게 너한테 안 무섭잖아 내가 여기서 이거 깨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니들이 다 해 그냥 게임을 못해 나 안 치지도 마 다 하는 걸 모르겠고 알았으니 다 보고를 보고 막히면 네가 해줘 막히면 네가 해줘 막히면 여기까지만 딱 내가 나 근데 진짜 나 더 하면 나 토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종수가 잘해 종수가 토 한 번 하는 것도 아프지 않아 종수가 잘하네 그것도 방송 갈게 나 이제 나 이제 놀라지만 그냥 그냥響態 알찔 알찔 맞지 맞지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오른쪽 오른쪽 objective 오른쪽 상독 바쳤다 떨어져야 됐나 힘들어 밑으로 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으악 아까 말했던 그 앉았는데 왜 겁냐? 구멍이 같은 애가 나오는데 왜 눌리지? 책임지고 해야겠지? 정수가? 이건 깨진다고 했으니까 아랫구멍까지는 가야지 아랫구멍 이건 깨진다고 했잖아 여기 아니래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된대 오른쪽으로 여기까지만 아니야 더는 안돼 아직 아직 안나왔어 나오고 가도 돼 외워진다 외워진다 내려가 왼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려가 여기서 왼쪽 갔다가 떨어지고 아래로 쑤이스크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좁 갔다가 그옷cendo 쭉 갔다가 앉아가야 앉아 가야지 아직 아냐 안내기 컨트롤이야? 빨리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른쪽으로 함 옴마 막혔어 반대로 가야지 빨리 찾아야지 옴마 엄마 이제 깨줘야지 길이 잘못 들었나? 나 어떻게 울었는데지 이제 찾아줘야지 아 이거 언제까지 이거 열 받는다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계속해야돼. 이제 좀 익숙해졌어. 솔직히 아무 섭취해. 엄마가 얘기하니고 이건 그래도 한번 해봐서 이제 익숙한 맛이라 좀 덜 놀랐다.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바로 뒤따봐 지금은. 늦으면 안돼. 지금은 니가 한번 이렇게 버퍼링 걸릴때마다 무조건 잡히는거야. 어? 실수하면 안된다. 막힐 때 어떻게 해야하지? 막힌 구간을 가면 안돼? 갔다가 아 소희는 왼쪽 무서워. 왼쪽으로 가보자. 아니야. 안 뜯었다. 아닌데. 막힌 딱 오른쪽으로. 막히면 칩착안이. 아까 직진이 맞고 여기서. 읽어봐. 두나 두나. 두나 엔터. 야. 저쪽도 막힌고 이쪽. 아예 돌아가야되는거 아냐? 왔던 길로. 뒤에는 걔가 있는데? 아니 그니까 이렇게 왔잖아 근데 쟤가 뚫고 이렇게 왔잖아 근데 뒤에는 없었던거지 왔던 길로 다시 가야되는거지 니가 해봐 나 모르겠어 그치? 나 진짜 모르겠어 기다리면 열린대 앞에서 기다려야 돼 뒤에 쫓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아니 그 만큼 터블 벌려야지 빠르게 달려서 근데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 걔가 금방 오진 않아 쟤도 빠르진 않아 보니까 쟤도 경치가 커가지고 기어서 오고 있거든 그치 쟤도 여기 낑깃으면서 온 거야 딱 봐도 시간이간다 최대한 멀린다 오 내가 웨었다 웨어섀? 아 거의 이거는 설사에포트야 최적의 동선 씨유 아 개 빠르네 개빠라 hablar 왜 이러нить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왼쪽에 앉아서 앉아서 가고 지금이니? 오른쪽 가고 여기서 기다리래 한번 기다려 오 맞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쭉 가 이걸 당해봐야 아는거잖아 약간 이거 그거랑 똑같네 그 뭐 지나철 찾은거랑 경험치 싸워야되네 왔다고? 저거 손바닥 떨어뜨렸어 막아 잡았어 죽었다 아 죽였다 이새끼 이거 끝난거야? 아 1편 끝? 퍼피 2편으로 하면 되요? 아 진짜로? 끝이야? 퍼피 월 끝이야 이게? 퀴즈 풀었던거 같아 이제부터는 퍼즐 안해요? 퍼즐 안해요? 멀미나 진짜 멀미나 내가 무서운게 멀미나 무서운거 깨줘요? 무서운거 나오면 대신? 퍼즐 깰거에 무서운거 할거에요? 이게 엔딩이래 1편 엔딩 끝이래 그래?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볼륨이 빡빡이 있는거야 아 아까 조금 더 있대 조금 더 있대 이게 원래는 되게 영세하게 가볍게 만든거한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만들었네 그런게 있잖아 종종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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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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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앗싸 야동인가? 욕구 얼마야? 미쳤네 아니 가야지 아 왜왜왜 왜 런도 있어 아까도 덴져 있었을 때 어 런도 있었어 들어갔단말야 런 난 책임 못진다 영화에서 보면 꼭 이런데 제일 먼저 못짓는데 어 나 토울까 진짜 우와 이렇게 방이네 토이스토리인가? 가 깜짝이야 이게 가격도 얼마야? 몰라. 되게 싹 썼어. 요정도 볼류뮤 한 만원 언더일 거 아니야? 만원 언더였던 것 같아. 8,900원 빌린다고. 할인까지 하면은.. 아, 빵은 무료야? 아, 1편 무료야? 1편 무료고 2편부터 돈 받고 팔았구나. 그치, 1편 받은 좋고. 잘했네. 일단 시시코너네, 이건. 아, 요즘 스팀 같은 데가 있으니까 영상사람들도 아이디어 좋으면 만들어서 홍보하기 좋은 것 같아. 이게 데모야? 데모? 데모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만든 거지? 얼리 억세스. 얼리 어댑터? 나 다시 왔어. 다시 가. 뭐해, 여기 왔어. 뭐해. 뭐하냐? 어떤 분 다시 가냐? 나 없어. 열리는 게 없어. 테이프밖에 없잖아, 우리. 그, 계속 적진해. 우리는.. 그, 그게 문제야. 이렇게 퍼질 못하잖아. 능지가 안 돼. 근데 피지컬도 안 돼. 그래서 종수가 깨져야 돼. 어. 내가 종수한테 맡기기 싫은데, 그래서 맡기는 거야. 그래. 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아끼는 이유가 있어. 저기 쭉 가는 거 아니야? 막혀 있어? 응, 막혔어. 봐봐. 아, 아니, 아니구나. 여기 뭐가 있네. 열어. 들어가. 열어. 누리 만들 것 같지 않냐? 전원을 해야 되나? 악마 인형인데? 엔딩인가, 이게? 아, 이게 엔딩이구나. 이게, 이게 빠.. 아, 얘가 빠삐였어. You opened my case. 너는 이제 열어야 하지 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여. 쟤가 빠삐야. 아까 그 인형 있잖아. 사탄의 인형. 걔가 빠삐고 아까 파란색은.. 아, 이걸 여기서 이제 그거네. 빠삐의 친구야. 영화로 치면은 오프닝 같은 거네. 복선을 깔아놨네. 그리고 2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네가 날 깨웠어.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재밌다. 재밌었다. 빠삐2는 다음에 뭐일까? 네, 다음에 하죠. 다음은 좀 길대. 너무 기니까, 2는. 그때는.. 아니, 우리 소리내는 걸 안 했어야 돼. 이거 이게.. 어, 그리고 밤에 모여서 종소음사 놓고 조명을 끄고 밖에서 우린 구경하고 아뇨, 아뇨. 종소음사는 바쁜데요? 종소가 그럼 골라. 퍼즐 단단인지 무서운 거 단단인지. 퍼즐 할 건지 무서운 거 할 건지 확신하게. 퍼즐 하다가 막 어지럽다고 퍼즐 포기하면 무서운 거로 넘어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로 제가 3D 울림증이 좀 굉장히 찌미해요. 방송하다가도 막 암레시아라든가 막 이런 퀴즈 풀다가 토한.. 되게 방송 끈적돈. 아, 그래요? 진짜 지금 속이 안 좋아.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아, 진짜로. 무서운 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아뇨, 울러붙이기 때문에. 근데 오버워치는 잘하잖아요. 오버워치는 좀 덜해요. 근데 약간 진짜 막.. 선택적? 아뇨, 진짜 그거 있어요. 내가 에디슨 핀치의 모험이랑 암레시아랑 이런 거 하다가 한 시간 하고 그냥 방송을 껐어. 토할 거 같아서. 휘성님 노래 아니야? 아,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 토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